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리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리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즘은 참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도 혼란스럽지만 교회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잡아주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안디옥 교회도 감사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WCC 반대와 교회 본질 회복 성애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회복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회복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목회사는 토요일이면 본교회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본교회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달려온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영우 목사님께서 WCC 반대를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지금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됩니다 저는 바영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다 속였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섰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이 보는 바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박영우 목사님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 탈부민들이 북한에서 오신 탈부민들이 3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여러 탈부민 단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집회를 많이 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크게 알려진 보수 목사님이 탈부민 단체들을 다 모이라 모이게 해가지고 너희들한테다가 수억의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와서 바로 정치운동을 해야 된다 전치 성동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치 성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복음주의 복음으로 모든 탈부민들을 세워야 됩니다 탈부민들이 이 땅에 와서 글씨대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파용훈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탈부민 단체들 탈부민 교회들 탈부민 목회자들 알게 모르게 도와줍니다 알게 모르게 도와줍니다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자 사랑을 전하자 하면서 늘 그 사랑을 자랑하기 위해 우리는 바빴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WCC에 대해서 너무도 저는 격분합니다 여러분 올해 7월 8일 CBS에서 NCCK에서 주관한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포럼을 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북한의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련하고 협력해서 자기들이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그리스도 연맹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왔습니다마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뭐 하는지조차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뭐 하는 단체인가 이런 간첩들의 소굴입니다 간첩들의 소굴 자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여러분 이성숙 목사라고 있습니다 여자 목사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학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양 신학원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평양 신학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가서 평양에다가 평양 신학원을 세웠다고 자랑합니다 크기에서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됐다고 하는 이성숙 목사가 전도사 때에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이성숙 조그련의 목사라고 쳐보십시오 이가 나는 목사라고 부르고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가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서방 언론들이 조그련에 가서 진짜 조그련에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서방 언론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이성숙 전도사 때에 그런데 그는 공공연하게 그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곧 김일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김일성이다 참 여러분 어떻게 이게 목사입니까 자 이런 조선교시도 연맹하고 지금 WCC하고 지금 함께 평화통일을 이루어 가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여러분 조선교시도 연맹은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를 보면 안 됩니다 WCC 자체가 여러분 보십시오 타 종교도 다 구원 있다고 하는 WCC가 바로 북한의 조그련하고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선교시도 연맹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낱낱히 그를 파악하고 그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숙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 언론이 당신은 부하를 믿습니까 나는 부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청단 시대에 이 과학 시대에 사람이 죽어나 죽었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부하를 절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부하를 믿습니다 부하를 믿습니다 부하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그련을 담당하고 있는 조그련에서 키웠다고 하는 평양신앙원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그 목사가 이성숙이라는 목사가 말한 겁니다 자기는 부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이 청단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난 걸 어떻게 그걸 믿는가고 이런 게 목사라고 지금 나와서 여러분 서방 언론에다가 공공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WCC가 진짜 진짜 신앙의 양심이 있는 단체라면 그걸 먼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하고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겠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가짜 선지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 27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을 바로 이게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WCC 그리고 조그련이라고 하는 조선 90도 연맹 여러분 바로 이 가짜 선지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하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를 향해서 가짜 평화를 정했습니다 가짜 평화 아 평화롭지도 못하는데 평화이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꿀려간 왕과 뺏긴 성전기구들을 곧 찾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 현혹시켰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그들하고 맞섰지 않습니까 모두가 평화를 말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고 그가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의 양심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포영우 목사님이 WCC하고 싸우는 목적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들하고 맞서 싸운 바로 그 복음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에 정신 차립시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만 바로 서게 되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저 북한이 복음화됩니다 무너진 교회가 쉬워집니다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온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그리고 탈북민 교회 탈북민 단체들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영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의 근본을 세워가야 됩니다 복음의 근본 사람이 인간의 양심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면 그리시도인들이 복음의 양심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시도인들이 복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통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떻게 지켜준 나라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눈물로 쉬운 나라이고 많은 그리시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와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애국가에다가 왜 이 문구를 넣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쉬우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북한에 아무리 해골스 만들고 미사를 싸댔다고 놀라지 마세요 최후 발악입니다 최후 발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북한 땅을 손복에 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소리가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대가 바야흐로 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새벽에 오기 그전이 제일 어둡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곧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던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역사의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 자료에 보니까 평양 대북운동일 때에 기생들도 그리고 죄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해계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적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곧 통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2의 평양 대북운동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평양이 열리게 되면 박영훈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 대동강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WCC가 보도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줬다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박영훈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다고 저 평양 대동강에 가서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월드컵 때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꿈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꿈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꿈 바로 하나님의 상한 소망의 꿈 그 꿈은 바로 이 강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WCC 반대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탈복의로 강철원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이고 저는 제 이름이 안 나오면 마음이 막 진짜 힘들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어떤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알기로 탈복자 여기서 전부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탈복자를 위해서 헌금을 지난번에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꽉 많은 도움을 하셨는데 탈복자 교회가 한 40개 됩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다 약해요 코로나 시대에 문 닫고 이런 현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북한 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감동되는 대로 집에 내가 헌금수술을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정성껏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 이대로 내가 강철원 목사 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영상에 드리는 분도 온라인으로 북한 성교 보내주시면 제가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yeni